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남 소장입니다 자 오늘 벌써 신대가가 7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실전에서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투자 기법과 비법들 제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1강부터 7강까지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기본을 조금 배웠다면 이 기본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실전 사례들을 조금 응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기법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버텨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이 대형 종목군도 나쁘지는 않지만 테마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도 역시나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보다는 단계 매매 종목군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급등주라던가 테마주 공략할 수 있는 기법들을 준비했으니까 차분히 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1강부터 7강까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실전에서 내가 대응하기 좀 어렵다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응하기는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이나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촬영을 하시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혹은 김경남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 링크가 발송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7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기법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역시나 주식 패턴 기법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기법들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기법들 정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혹은 단기 매매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느냐 이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키움증권의 수익률 1위 하는 사람들 혹은 실전에서도 단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수익을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법을 응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강의를 듣고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는 차트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차트를 분석을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1강에서 조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캔들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이동평교선입니다 실전 매매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고수들이 어떤 캔들을 어떤 매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보조지표는 사실 거의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캔들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참고하는 지표 정도는 이동평균선 이 정도만 가장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할 줄 안다면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기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분석해서 응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는 재료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 데이트레이딩 혹은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재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재료를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대장 테마주라든가 혹은 이등 테마주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켓컬리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 1위하는 그런 대선 테마 종목군들이 최근에 1등 테마 종목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테마 종목 같은 경우를 대장 테마, 대장 재료를 내가 매매를 한다면 손실보기보다는 수익 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차트랑 재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저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협지 같은 걸 조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주인공이 위기를 맞이했다가 기인을 만나서 무공을 배웁니다 그런 기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특출나 매매 기법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나만의 매매 기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 기법이 중요하느냐 혹은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드렸죠 승률이나 손익비가 중요하냐 단언컨대 매매 기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머신대가라도 하는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매매 기법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는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매매 기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 50개, 100개를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무조건 단기 매매로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플러스 알파로 재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끝내 친 이후에는 중요한 건 기법이 아니라 이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 매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치 내가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강원랜드에 갔다 혹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승률과 손익비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수익도 많이 난다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조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2월달 그리고 3월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중대형주로 조금 매매하시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좀 좋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3월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이 코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열풍이 불었을 때 알트가 올라갔던 것처럼 저는 한 달 정도만 좀 지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알트에 열풍이 조금 들어올 것이다 거래대금도 많이 급감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승률과 손익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모든 트레이딩은 마찬가지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매기법보다 중요한 승률과 손익비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승률이 무엇이냐 승률은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긴 경기 수를 전체 경기 수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승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100번 정도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70번 정도를 이기면 승이 70이겠죠 그리고 30번 정도 졌으면 승률이 몇 프로가 돼요? 70%가 됩니다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카지노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 카드 게임을 했다고 했을 때 승률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주식 매매 했을 때 이런 70%의 승률 저는 기본적으로는 승률은 한 50% 정도를 책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무리하기 60%, 70% 승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매매하고 있는 매매기법이 2번 정도 혹은 10번 했을 때 5번 정도는 수익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매매기법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매매기법이 승률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를 꼭 머릿속에 놓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승률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의 승률이다 내가 10번에서 100번 정도 매매를 하게 되면 6번 정도는 이기고 4번 정도는 손실을 못 얻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손익비가 중요합니다 손익비가 뭐냐면 손실에 대한 이익 비율이다 뭐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평균적인 손실에 대한 이익비 이걸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를 주식 매매를 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수익이 났을 때는 삼성전자로 제가 매매를 하는데 목표 수익률은 30%예요 제가 만 원에 사서 13,000원이 되면 매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한 달 만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들어가서 30%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30%가 되면 나는 목표 수익을 채웠으니까 미련 없이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수익이 30%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매매했을 때 바로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올라가지 않고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겠죠 자 손절을 정확하게 내가 잡지 않으면 이건 매매가 아닙니다 이건 도박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익절과 손절을 정확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럴 때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면 뭐 거래량이라던가 수수료다 뭐 거래 대금 거래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30%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는 손절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30% 손실이 마이너스 30%니까 손익비가 몇이 됩니까? 1대 1이 되는 거죠 손실과 수익에 대한 손익비가 1대 1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가 되면 수익 실현하겠다 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A라는 종목이 들어가서 1,300만 원이 되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이 30%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한다 했을 때 나는 15%에서 정확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손익비가 뭐가 돼요? 이길 때는 2배고 졌을 때는 1배기 때문에 손익비가 2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죠? 수익이 났을 때는 내가 손익비가 2대 1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손절을 10%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겼을 때는 3배 정도로 먹는 거고 손실 봤을 때 1배수니까 손익비가 3 정도가 되는 거죠 즉 손실 이익비율, 손익비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이득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손익비가 떨어지는 것도 수익이 났을 때는 예를 들어 10% 정도에선 수익 실현을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종목이 사서 올라가면은 10% 정도 수익이 나요 자 내가 이 매매를 했을 때 목표였던 목표 가격은 30%입니다 나는 이 종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 대선 테마 종목을 이기 엮겼대요 사실 테마 종목이 우연찮게 편생이 돼서 바로 상이 들어갑니다 자 천만 원이 1,300이 돼요 1,300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종가 부분에 빠져가지고 1,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끝났습니다 100만 원을 끝나게 되면 원래는 1,300만 원에서 내가 목표 실현해야 되는데 1,100만 원에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하루 만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고 너무 많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못 견디고 목표는 30%였지만 10%에서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다른 매매할 때는 나는 원래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하려고 했는데 빠지게 되면 보통 어떤 매매를 많이 하죠? 기도 매매를 합니다 올라갈 거야 이 종목은 빠지지 않을 거야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손절을 못하고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수익이 날 때는 10% 손실을 볼 때는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이거는 손익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매매할 때보다 마이너스 30%의 이런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A라는 매매 기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김경남 소장한테 내가 A라는 매매 기법을 배웠어요 A라는 매매 기법을 배웠는데 이 기법이 보통 승률이 50% 정도는 돼요 혹은 승률이 한 60% 정도는 됩니다 한 10번 하면은 5번 내지는 6번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그렇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이 종목이 A라는 기법 매매했을 때 이렇게 50% 승률이 나오는데 수익이 났을 때는 10% 손절은 몇 프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손익비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벌 때는 10% 조금씩 벌고요 잃을 때는 왕창 잃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계좌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원리인데 이게 기간이 문제일 뿐인 거지 단기 매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 매매든 코인 매매든 혹은 하다못해 내가 블랙잭을 한다 갬블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익비율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수익이 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승률이 60%든 50%든 손익비가 예를 들면 1.5대 1이든 2대 1이든 손실보다는 수익이 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1대 1 정도의 손익비는 가져가 주셔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난번 시간 때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나는 손익비라던가 승류를 이때까지 매매하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매매보다 가장 중요한 거 매매기법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손익비를 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가 A라는 매매기법을 배웠는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번에서 최소 100번 정도의 테스트를 한 달 동안 내가 해봐요 내가 해보니까 승률은 예를 들어 50%고 손익비가 2대 1이네 계좌가 정말 기적같이 올라가진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라면 내가 천만 원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낫다고 하면 내가 자본금만 조금 키운다 라면 월급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도출도 가능하겠죠 즉 손익비가 기법보다 중요하다 저는 항상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손익비를 정확하게 알고 기법으로 우리가 수익을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인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법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손익비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A라는 기법이랑 B라는 기법이랑 C라는 기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있는 기법이 아니라 키움 A라는 기법은 예를 들어 키움 투자증권 대회에서 나가서 1위하는 사람들의 매매 기법이다 정말 유명하다 나는 이 사람한테 1억이든 5천이든 큰 돈을 주고 A라는 기법을 배워왔어요 자 B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B라는 기법은 지인한테 배우긴 했는데 이 지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천이든 1억이든 단기 매매로 수익을 가져오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져오고요 자 C라는 매매 기법도 굉장히 유명한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큰 돈을 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공짜로 나와있는 기법들은 사실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기법을 돈 주고 배우시는 게 아니라 A, B, C라는 기법이 있을 때 나한테 맞는 기법이냐 손익비가 정확하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A, B, C 굉장히 중요한 기법을 배워왔는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A라는 기법으로 내가 매매를 해봤을 때 100번의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6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60%의 승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승률 자체가 괜찮을까요? 승률만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손익비가 몇이냐 손익비가 몇 정도가 됐는데 승률이 얼마가 나와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손익비가 뭐예요? 1위예요 수익 10% 손절은 마이너스 10% 즉 올라갔을 때는 내가 천만 원 매매했을 때 1100만 원 됐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 내가 이 종목 이 매매로 했을 때 하락하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 900만 원대 손절을 하겠다 자 손익비가 1대1이고 승률이 60%면 이 매매가 어떨까요? 자 좋은 매매 방법일까요? 아니면 별로 뭐 나쁜 매매일까요? 자 이 매매 기법은 상식적 생각해봤을 때 계좌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매매 방법입니다 100번 했을 때 6번이 이기고 손절이랑 익절이 1대1이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이런 매매 기법은 당연히 계좌가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손실보지는 않는 효율적인 매매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B라는 매매 기법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B는 100번에 매매했을 때 승률이 50%예요 자 A랑 B랑 좀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A는 60%인데 B는 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났을 때는 조금 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번 정도는 수익 나고 한 번은 손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승률은 50% 정도인데 자 손익비가 어때요? 손익비가 2입니다 즉 수익은 20% 손절은 마이너스 10%예요 이게 어떤 거죠? 자 내가 천만 원을 매매했을 때 B기법으로 매매를 하면 1200만 원에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해요 내 목표는 20% 수익이 났을 때 근데 손절을 언제 하느냐 900만 원까지 하락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합니다 자 손익비가 2대1까지 올라가고 승률이 50%면 A라는 매매 기법, B라는 매매 기법 중에 자 당연히 B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A랑 B랑 비교하면 역시나 둘 다 우상에 관한 매매가 되겠고요 하나를 좀 더 비교해 볼게요 자 C라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C는 매매가 기가 막힙니다 웬만하면 수익이 나요 70에서 좀 과장하면 80% 정도가 수익이 납니다 10번 정도 매매하면 7, 8번 매매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나는 매매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손익비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20%인데 이 매매는 손절을 최소한 30% 정도는 잡아줘야지 이런 승률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딱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천만 원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은 1,200 손실은 플러스 200만 원이겠죠 손실은 마이너스 300이어서 700만 원에서 순절합니다 자 승률이 70%고 손익비가 1.5 정도 마이너스 1.5 정도가 되면 이 매매 기법은 이렇게 올라가기 보다는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큰 매매 방법입니다 즉 A, B, C 매매를 제가 비교해드렸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승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승률과 손익비를 비교했을 때 손익비가 1 이하 즉 익절과 손절 비율이 손절이 더 크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매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절대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제가 여기 설명드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매매든 진행을 했을 때 승률과 손익비랑 좀 비교를 제가 해본다면 손익비 같은 경우는 즉 마이너스 손익비가 나오면 어떤 매매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즉 매매를 하셨을 때 수익과 손절 비율은 최소한 1대 1 웬만하면 수익은 20% 내지는 15%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 정도 비율은 가져가 주셔야 내가 지속가능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고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익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소한 1대 1 정도는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A랑 B랑 매매기법 중에 제가 비교를 하면 뭐가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만약에 실전에 진행을 하겠다 혹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전에서 A라는 매매기법, B라는 매매기법 다 해봤는데 어떤 매매기법을 하셔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라면은 무조건 B매매기법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이 승률 승률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손익비 손익비를 올리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손익비를 올리시는 게 승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기본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수익은 극대화하시고 손절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승률은 최소 50% 이상만 유지하게 되면은 이 매매는 지속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60%에서 70%까지 승률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60%에서 70%까지 승률 올리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손익비를 2대1로 잡으시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안정적으로 계좌가 불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손익비는 1대1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대1 정도의 손익비 손실이 10%면 수익은 20% 두 배수 정도로 잡는 거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승률은 내가 매매했을 때 50%에서 최소한 60%까지는 승률이 나와주는 매매를 하셔야 기존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매매를 가능합니다 제가 뭐 매매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 지인이 추천해주는 추천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자 추천주로 내가 100번을 매매하게 되면 계좌가 우상행 할까요? 지인 추천주든 혹은 여러 가지 추천주로 매매하시게 되면 당연히 손익비가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했을 때 불안해서 버티지를 못해요 즉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10%든 20%든 수익이 나면 얼른 청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게 되면 뭐예요? 기도 매매로 변경이 되는 거죠 즉 손익비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은 종목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손실 같은 경우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주로 매매하거나 지인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내가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손익비라 생류를 따져 보시고 나서 대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기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기법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신대가라던가 유튜브 신자분께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최소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매매 기법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10N 기법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해봤을 때 손익비가 좋고 승률이 나와줄 수 있는 매매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급동주 10개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제가 실전 매매 차트로 대응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10% N자형 기법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1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 최소한 그죠 혹은 많게는 20%까지 수익을 가져가기 나쁘지 않은 매매 방법이고요 급동주 기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단기 N자형 패턴이다 즉 이 10N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항상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텐데 단기 매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돌파 매매라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돌파 매매 기법이 크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무협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겠죠 두 가지로 좀 분리해 본다면 이렇게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힘이 굉장히 좋을 때 이거는 코인이든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차트를 표현을 하면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게 1번 돌파 매매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매매는 뭐가 있느냐 돌파했을 때 공약이 아니라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나는 조금 더 싸게 사겠다 이런 눌림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자 돌파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눌림 자 돌파 매매 기법, 눌림 매매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매매 기법을 두 가지로 딱 분리하자라면 돌파랑 눌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1번 돌파 매매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눌림 매매를 활용해서 해보세요 라고 설명드리는 게 돌파 매매는 단기 매매했을 때 재료의 강도를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을 보자마자 이 종목은 대선 테마 종목이고 지금 힘이 좋으니까 바로 내가 매수해야겠다 이거는 전업투자 혹은 내가 매매 트레이더로서 5년 이상 혹은 3년 이상 하신 분들 수익이 나오시는 분들은 효율 수급일 수가 있겠지만 이 돌파 매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눌림 매매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 N장 기법 같은 경우는 아까 두 번째인 눌림 눌림 구간을 공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지 기법, 급등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단계 N장 패턴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분봉이든 일봉이든 예를 들어 하다못해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원자의 흐름, 소리 모든 건 이렇게 파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그리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 공략하느냐 눌렸을 때 기준점을 정해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고요 돌파와 눌림 패턴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상한가 나오는 곳을 타점 눌림 구간 N자형 낙복과대 이런 종목이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엘리엄트 파동에 있는 1파, 2파, 3파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제가 실전에 좀 써먹을 수 있는 내용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모든 우리나라 종목 마찬가지지만 종목이 예를 들어서 바닷건에서 1파가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가서 한번 눌렸어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 종목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율 1위하는 특정 인물의 대선 테마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30%로 올라갔다가 한번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웬만하면 다시 30%까지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3파동까지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느냐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즉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대선 테마 종목이든 마켓컬리든 IPO든 2파동까지 올라가면 3파동은 기대하지 않는 게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괜히 2파동이 나왔는데 나는 또 들어가서 수익 또 내야지 그럼 뭐예요? 손실 볼 수밖에 없다 물릴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파동까지만 기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종목이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 눌림 구간에 공략하는 게 10M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뭐 천만 원짜리 매매 기법이든 오백만 원짜리 매매 기법이든 중요한 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우리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동평균선 캔들의 거래량이 다 있고 파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11, 2평선으로 1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법이다 그래서 제가 10M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1 이동평균선 자 11, 예를 들어 5일도 가능하고요 어떤 분들은 3일 이동평균선 이게 매매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을 잡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은 3일, 어떤 분은 5일, 어떤 분은 9일로도 활용을 하고요 어떤 분은 10일, 혹은 20일 이동평균선, 30일이든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의 타점을 구하는데 제가 매매를 해봤을 때 단기 급등주, 테마 종목군들, 급등주 자 이런 거는 1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 타점이 나와주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해치지 않은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 3일 같은 경우는 너무 깼다가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5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10일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대응을 했을 때 11N 기법이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상위 상한가 들어간 종목부터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2차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포인트가 뭔가요? 1차로 올라갔을 때 눌려주고요 이때 올라가는 기대감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미 올라간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건데 바닥에서 이렇게 멈췄다가 올라가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는 보통은 돌파 매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파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한번 올라갔다가 1차 상승을 만들어주고 눌려주는 2차 파동을 공략하는 게 10N 기법이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예시로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뭐예요? 종목이 지루하게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강한 장대양봉 종가 고가를 마무리하면서 플러스 30%짜리 양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0N 기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닥권 횡보영 패턴에서는 뭡니까?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돌파 매매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재료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예열한 종목은 마켓컬리 혹은 IPO 신규 종목이고요 혹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피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재료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런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 근데 이걸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매수하죠? 자 여기 핑크색으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11선이에요 11선 즉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간 종목을 바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한 이런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라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11선을 터치하는 구간까지 매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과감하게 11선 터치했을 때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거죠 제가 조금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차트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 한 10개 정도 갖고 나왔습니다 비결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매매를 할 때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해 드려던 게 뭐가 있죠? 승률 그리고 손익비 두 가지인데 자 승률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보셔야지 감이 올 것 같고요 손익비 같은 경우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자 이 매매를 했을 때 저는 수익은 30% 손절은 마이너스 15%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매수했을 때 바로 30%가 수익이 나면 팔고 나오는 거고요 매수하자마자 바닥권으로 마이너스 15% 들어가면 팔고 나오는 거죠 그죠? 손익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같은 경우는 2대1 손익비로는 무난하게 수익이 나오는 매매기법 중에 하나다 설명이 되고요 실전 매매 종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시로는 덕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덕성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 테마 종목이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매수를 제가 한다고 했나요? 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승이 만들어지는 게 3월 달에 거래량을 동반한 캔디를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손익비 같은 경우는 기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할 수 있겠지만 승률을 올리는 거는 캔디를 이해와 거래량 재료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상한가를 만들면서 종목이 올라가요 7천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갔나요? 13,000원 거의 바닥권에서는 100%가 급등을 합니다 자 분명히 지인이 저한테 덕성을 사라고 했습니다 덕성을 사라고 했는데 8,000원 구원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어? 어?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벌써 13,000원까지 간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아마 되게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내가 8,000원짜리에서 친구 때문에 살려고 했다가 불안해서 안 샀는데 13,000원까지 간다? 매수도 안 했지만 배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죠 마치 내 돈을 잃은 것처럼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꼭 12,000원, 11,500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종목을 누구 말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눌림자를 공략하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빨간 선이 터치하는 즉 11선이 터치하는 구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매매 같은 경우는 기다림이 연속인데 사실 기다림이 연속일 필요도 없는 게 종목이 50개, 1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세게 올라간 종목들 기다리시면 종목이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기다려 보니까 어때요? 타트를 보니까는 슬슬 올라갔다가 바닷건에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다가 슬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11 이동 평균선이 9,500원 조금 더 올라가면 만원선까지 붙겠구나 나는 이제 만원선까지 오면 뭐예요? 스탠바이 하는 거죠 매수해야겠다 얼마 살까? 이런 거 기다리시면서 뭘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매매기법보다 중요한 게 뭐다? 손익비입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손익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메일 했을 때 플러스 예를 들어 30%에서는 수익을 내고 마이너스 15%에서는 손절해야겠다 손익비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뭐예요? 매수하는 구간에서 익절하는 자리, 손절하는 자리 다 오게 됩니다 손익비를 정확하게 타점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동 평균선 이렇게 11선 했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죠? 강한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횡보했다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자리가 들어왔는데 이때가 얼마예요? 자 11,000원이죠 그죠? 11,000원, 11,500원, 뭐 1,500원 정도 아마 11,000원 정도에는 내가 기다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언제 매도할까요? 대략 플러스로는 14,000원 정도 구간에서 수익 실현이 나올 것 같고요 손절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 8,500원 자리 정도로 터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 처리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혹은 9,000원 정도를 터치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매수할 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점에서 눌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6,000원짜리가 11,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내가 매수하자마자 빠지는 게 아닐까?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극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매매기법, 10N 매매기법을 했을 때 나는 승률이 50% 내지는 60%가 나오니까 승률만 확인을 하게 되면 별로 불안하지가 않는 거죠 거감하게 내 매수를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주가가 11,500원에서 멈춰 있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13,650원짜리를 터치했는데 바닷건 정도에서 30%가 올라갔으니까는 적당히 수익을 챙겨오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를 내가 했던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보통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파동을 만들고 나서 눌림을 주고 2파동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시면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지나간 차트니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게 되면 어때요? 급등했다가 눌렸는데 정확하게 11선 자리를 터치하고 나서 반등이 세게 15,000원까지 올라가죠 내가 30%를 목표로 했든 혹은 10% 목표를 했든 혹은 40% 목표를 했든 충분히 내가 수익을 실현할 구간을 주고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 어떡해요? 내가 목표했던 마이너스 15% 손절 구간에서는 그냥 손절 주고 나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0앤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률이 나오고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종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뭐예요? 상한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4월 1일자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 이 종목 예시를 들어보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이 종목 어때요? 테마로 우리가 구분해보자라면 역시나 대선 테마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은 인맥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테마주로 변화가 되겠지만 대선 테마주인데 힘을 흐름을 조금 보면 바닷권에서 4천원짜리 종목이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종목인데 보게 되면 어때요? 하방에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자 이 능률 같은 경우도 대선 테마대로 엮여있대 옆집 뭐 영희 엄마 순희 엄마가 추천을 해줘요 너무 좋대 꼭 매수해봐 4천원 5천짜리 고민하다가 얘가 어느 순간 어디까지 올라가요? 만원까지 갑니다 속이 너무 아프죠 그죠? 내가 뭐 진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번 것도 아니지만 배가 아파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면 언제나처럼 물리기 때문에 고점 매수가 아니라 언제 기다립니까? 11선 그죠? 제가 왜 9일선, 3일선, 5일선이 아니라 11선을 좀 예시를 드냐면 11선이 가장 안정적으로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경험상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11선 터치했을 때 어떤 자리죠? 8천원, 9천원, 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보면은 한 8천원에서 7천원 사이 정도가 매수 평균 단가가 되겠네요 제가 뭐 예를 들어 8천원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자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있죠? 손익비 결정을 해야겠죠? 나는 이메일 했을 때 올라가면 30% 정도 구원해서는 수익 실현하겠다 1억을 들어가면 3천만원 수익이 되겠고요 100만원이면 30만원, 천만원이면 300만원 정도 충인할 텐데 이 급등주 매매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기간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2주에서 혹은 3주 사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플러스 30% 결정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빠지게 되면 뭐예요? 나는 15% 관해서는 손절 처리하겠다 손익비 어떻게 들어갔죠? 2대1 정도로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지나간 차트 매매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걸 수 있겠지만 실전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눌렸다가 그렇게 11선을 깨는 흐름 트랩이 별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살짝 깨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닷건에서는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는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료 분석만 잘하신다면 나올 수 있는 매매기법 중에 하나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단할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할 같은 경우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상용화 그쵸? 요새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인데 단할이 만든 코인이 히트를 치면서 이 종목이 바닷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쵸?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11선을 깔끔하게 터치해서 반등이 들어가기보다는 어떤가요? 1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재반등 지금 같은 구간도 뭐예요? 1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멈춰있는 구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줄제가 11선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종목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하방에 4200원짜리 종목이 급등을 합니다 단할에 만들었다는 코인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9500원까지 거의 단기간에 100%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상한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따라붙는 매매를 하라고 했나요 제가? 그게 아니죠 올라갔을 때는 보내주고요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눌렸을 때를 신규 매수 타점 구간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다 빠졌을 때가 언젠가요? 대략 7500원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뭐 터치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7500원 8000원이라고 기준을 세웠는데 8000원이면 이때 포인트가 뭐죠? 나는 올라가면 플러스 30%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거야 이 재료는 이제 1차가 나왔기 때문에 2차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주식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얼마나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내가 8000원짜리 잡았다라면 마이너스 15% 수익은 30%에서는 익절하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구간 터치했을 때 매수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5%까지 빠지나요? 깔끔하게 볼까요?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별로 없죠 바닥을 찍고 나서는 깔끔하게 재반등이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살살살살해서 다시 한번 만원 구간까지 급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8000원 구간에 매수했을 때 뭐 이 정도라면 제가 20% 30% 나왔을 것 같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수익 청산이 안 됐다고 하면 30%까지는 보유도 가능하겠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11선이 떨어졌을 때 제가 개인적 추천해드린 게 뭐예요? 1파동, 2파동이 나오면 수익이 낫다 내가 수익 실현했다고 하면 3파동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뭐다? 안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때 만약에 세게 못 쳤기 때문에 난 아직 2파동이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터치해주는 구간에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죠? 신규 매수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매수했을 때가 얼만가요? 오늘 종가랑 거의 대등 소유하겠네요 8680원 자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인데 요거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가지고 나와볼게요 이 종목이 단하리의 종목이 다시 한번 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15% 정도 손절 잡아주고요 오늘 종가 구간에서 목표가 30% 수익 잡아주면 저는 한 60%, 70%의 확률로 100%는 없겠죠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매매 오래 해봤을 때 한 70% 정도의 확률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후행성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종가 차트를 가지고 나오고 깔끔하지 않은 차트로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 아직 이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선 터치했을 때 매수하면 단할도 마찬가지로 8680원에서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가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F&B를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국 F&B 같은 경우는 재료 소개를 조금 하면 최근에는 IPO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F&B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를 이제 수혜주다 IPO 수혜주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언제 움직였냐면 이날 이렇게 바닷건에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지만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때가 얼마였냐면 3,500원, 3,000원 정도 구간인데 1차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언제 공략해요? 11선이 맞닥뜨렸을 때 신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하게 되면 이 구간이죠 바닷건에서는 대략 3,000원 정도 구간해서 신규 매수가 들어가면 내가 3,000원에 이 구간에 매수가 들어가면 플러스 30%에서 수익 실현하고요 마이너스 15%에 손절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 이게 제가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나온 거지만 이게 보통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그냥 안 죽습니다 그냥 내려가지 않고 다시 한번 충분히 30%를 수익 실현할 힘을 주고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매매기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지만 가능하면 꼭 연습도 해보시고 내 걸로 만드는 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다시 한번 11선 터치하고 나서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죠? 두 번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지금 이 자리는 굳이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종목들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아이커레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아이커레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두 가지 좀 테마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커레프트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백신 여권이라고 합니다 백신 여권이라고 해서 백신 여권 테마 종목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 종목 군대 웬만한 급등주들은 전부 다 대선 테마 종목으로 엮여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커레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테마를 타서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하방에서는 세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움직여서 11선 터치기에는 안 줬는데 4월 마지막 쯤에 한 번 정도 11선 터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종가 끝나는 종목 군들 얼마나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세게 올라간 테마 종목 군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7,500원 자리에서 빠지기보다는 바로 반등세가 나옵니다 당연히 모든 종목이 100% 이렇게 11선 터치하고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소한 60% 정도의 확률이 나와주고요 손익비는 저는 2대 1로는 가져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면은 금액만 키우시면 굉장히 내가 좋은 매매 기법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TNR 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최근에 바이오 종목 군들이 모멘텀이 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종목은 오늘 플러스 26%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상한가 들어간 종목부터 순서대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쭉쭉 보여드리는 건데 이 종목도 어때요 바닷권에서는 반등이 쭉 들어갔다가 11선 자리를 터치했는데 제가 보통 과장, 과대 광고 과장 많이 하진 않지만 11선 자리를 기가 막히게 터치하고 나서 바로 안정적으로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급등 나눠주는 종목 군들은 5일선, 3일선보단 이렇게 11선 자리를 터치해주고 올라가는데 11선 터치했을 때 어때요? 3만 5천원 자리 그죠? 내가 3만 5천원 자리에 매수가 들어가면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30% 정도 수익 실현해야겠다 자 떨어진 뭐예요? 떨어지면 보내주자 15% 정도 구간에서는 손절하자 손익비를 딱 잡아놓고 나서 매매하게 되면 오늘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틀 만에 30%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급등하면 너무 좋겠지만 길면 2주, 3주 안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추가 매수라던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려드리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이죠 오늘 사실 시작하자마자 갭 뛰었고요 오늘 사실 가장 빨리 올라갔던 대장주입니다 오늘 대장주 흐름이고요 사실 오늘 저도 이 종목을 보고 있었고 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보내줬던 종목 중 하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어떻게 움직였죠?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빠르게 올라갔고 2차 VR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 상한가에 바로 진입해서 상한가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갭이 분명히 뜰 겁니다 5%든 8%든 갭이 떠서 마감이 될 텐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두나무 상장이라던가 두나무 IP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바닷건에서는 올라왔다가 어때요? 떨어졌죠? 그죠? 사실 이 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가 나왔구나 그동안 횡보했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올라갔다가 내가 매수 타점을 언제 주나요? 정확하게 11선 자리 그죠? 터치했을 때 3300원, 3200원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바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11선 자리가 이렇게 강한 종목건들은 훼손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11선이 훼손됐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시장에서 힘이 좀 많이 없구나라고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선이 매수했을 때가 3200원, 3100원 정도 선인데 좀 비싸게 잡았다 3200원이다 가정을 해보면 플러스 30%에서 나는 수익 실현 할 거고 마이너스 한 15%에 순전하겠다 그죠? 손익빛 잡아놓고 보면 역시나 안정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2, 3일 안에 바로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강한 종목건들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제가 다음 생활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가 급등직 기법이라던가 설명을 좀 드려봤었는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게 사실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전 매매로 좀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전에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궁금증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링크로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혹은 김경남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실전 매매 기법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알려드렸는데 다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활용할 만한 좋은 기법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